평창군 진부면에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창송어축제를 개최합니다. 평창송어축제는 선조들의 삶을 축제로 승화시켜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매년 겨울마다 송어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송어낚시와 썰매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정한 겨울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송어는 연합과에 속하는 소화형 어종으로 한국의 동해와 동해로에 흐르는 일부 하천에 분포하며 북한, 일본, 연해주 등에서도 분포합니다. 특히 평창군은 국내 최대의 송어양식지이며 평창의 맑은 물에서 자란 송어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